왜 맨날 나만 치명타?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야 왜 체력 어 무기무기 무기 담검 어 무기무기무기 담검 오오 tends붙이 비키 하아 괜찮아 어어 없어지기 전에 먹어 괜찮아요 와 선빵 막는거 싫어요? 윙스님 안녕하세요 아 왜 또 놓침 대가리 파로보 파보루스님 안녕하세요 대가리 대가리 아 야 오빠 대가리 대가리 아 제발 대가리 배떼지 칼빵 대가 야 잠깐만 나 배떼지 났는데 한마리 잡았는데 지금 체력 50 쓴거 실화야? 클래스에이님 안녕하세요 안돼 내 생선 어허 이게 낫겠다 낙대기가 낫겠어 여러분 추천한번씩 읽지말고 부탁드릴게요 어 저 종이 안먹었나나? 그래 버섯 버섯 아 체력 5점 좋아 목욕하고 와야지 알겠습니다 야 먹자마자 왜 뺏어가 네 알겠습니다 당신을 증오해 I hate you 대가리 빠세 빠개버려 대가 리 뽀각 아직 다 끝났어요 뭐 먹었어요? 뽀각 야 나 뒤지겠어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고기다 고기 칼 칼 칼 칼 좋습니다 아 제육복구 아 제발 어 응급도구를 만들 수 있네요 현재 칩이라도 올려놔 프라이트 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뭐가 없어질까 채영장구님 안녕하세요 아 물 물 없어지고 먹고 뭐지? 대가리 대가리 제발 제발 대가리 아 좋아 안 좋은데 하루 오이뉴 안녕하세요 커피 만들면 되는데 커피 만들면 되는데 아니요 항생 어쩔 수 없다 잔다 아 육밖에 안 됐어 잠자 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아직 더 자야 돼 야 잔다고 내 나무를 뺏어가는 건 옳지 않아 수미님 잘 살림 안녕하세요 일로와 니놈새끼 대가리를 그냥 호사버리 쏭 좋아 어? 오 아 아직은 제가 약합니다 아 생각 없어 그냥 없어지기 전에 써야 돼 이거 대가리 아 대가리 대가리 아 다시 한 번 대가리 아 좋아 이제 넌 스쳐도 죽어버리는 스탯 8% 스탯 이거 끝나고 찍으면 돼요 스피드 7이지 저거 보자 이게 이제 단검이 더 낫네요 음 아 추천 스탯 아니 그것만 블레이브 스탯 어제 거 까먹었어 뭐가 16인지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이거 말고 이거 일로와 대가리 아 야야 잠깐만 왜 나가 쟤 어디가 너 어디가 친구야 너 어디가 대가리 아 놓쳤 응 추가 차례 아 틀렸어 힘 힘이 10이야 응 대가리 먹어 먹어 먹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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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먹엉 여기 가서 서력전을 하자 여기 가서 서력전을 하자 무기가 없어 지금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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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현성님이라 생각하고 다시 대가리 아 응 현성님 머리 좋아 시원하시죠 제가 두피마사지 해드렸어요 현성님 대단시원하죠 무기 해머 대걸레 대걸레 만들자 아 집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걸레 하나 부족하고 돈 없어지기 전에 쓰고 대가리 오 대박 배떼지 야 잠깐만 퍼센테이지 80이잖아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대가리 대가리 아 아 배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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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제발 아 저색이 튀었어 숨을 쉬어야겠어 지드래곤님 지능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안돼 아 우기님 90개 감사합니다 갑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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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더 나을까 안갑나빗이야 물음표 아 맞다 이거 열어야 된다 대박 강도 올라왔어 어 지능님 고마워요 얘기해줘가지고 이거 올렸어 대박 기대감상 감감이 높죠 근데 아니 운빨왕게임이라니까 운빨왕게임 이거 먹고 응급도구 진통제 만들고 지금 2.8 실화 2.8 실화 HP 이걸로 지금 땜빵하자 없어지기 전에 한 시간만 자고 와우 나쁘지 않았어 안 돼 한 시간 더 자 오케이 한 번만 더 자자 아 리터님 안녕하세요 12.5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94층 내려가자 와 29 진짜 대가리 아 잠깐만 대걸레 일로와 대가리 아 잠깐만 아 도망갔어 대가리 대가리 아 야 대가리 아 도망 도망 실화야? 아 그래요?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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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쁘지 않아 세 레벨 세 레벨 민첩 좀 올리자 명중 하나 올리고 민첩 하나 더 올려 아 진짜 체력 거짓아 내 체력 어허 먹을거는 다 좋다 이거야 자 철사 걸레를 잃었어 괜찮아 걸레정도 딸 딸 아빠 어딨어 85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피곤하고 배고파고 무서워 이래요 아 아 제발 오빠 대가리 대가리 아 진짜 잡것들 대가리 아 추가 차례 대가리 제발 도망가 제발 안돼 도망가 도망가 나 자고 올거야 아 아 아 걸레 아까 있었으면 침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잘 살림이에요 잠자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나마 배를 불린게 다행이다 경험치도 얻었구요 자 또 자 한번만 자자 좋습니다 다시 내려가 어? 자 일로가 키가 필요해 아 키 없어야지 일로와 대가리 빠세 좋아 배떼지 칼빵 좋습니다 항생제 나왔어 항생제 오 소형 응급도구 나쁘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지금 일로와 일로와 대가리 아 대가리 다시 대가리 아 너 침잼 응 도망갔어 대가리 어차피 운뻘 망김이기 때문에 대가리만 노린다 응 야아 그만 뛰어 뭐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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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응 아 제발 미쳤나봐 미쳤나봐 배도 고픈걸 큰일이야 침대 침대 고치고 하룻밤 자야해 아 왜요 약 먹었어요 게임님 어디 많이 아파요 빈석에 잠을 잘 순 없어 너 일로와 대가리 대가리 놓침 다행이다 배떼지 제발 배고픔 채웠어 어 붕대 붕대 연명중 진짜 아 진짜요 감기 걸렸어요 뒤져 대가리 아 제발요 아 오빠 추가 차례 오케이 배 오 딸 아빠 제발 너가 아빠니? 나에게 저분들 왜 저러 시죠? 안 돼 먹을 거 주세요 응 튀어 아 제발 먹을 거요 튀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구주요 마이 라이프 그래도 난 역시 운빨 멍망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라면 운빨이지 간다 오 대박 와 오죠 딸이 와 스피드 7 찍을걸 슬기롱 그게 뭐예요? 이 훨씬 낫네 죄송해요 제가 TV를 잘 안봐요 미안해요 수동으로 해볼까 대가리 야 왜 맨주먹이야 너 잠깐만 나 얘 무기 끼워준거 같은데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하는게 더 잘 맞는거 같은건 착각인가? 없어졌어 망할 아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이렇게 주면 제발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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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때야 좋습니다 운좌개님 안녕하세요 어 수동이 잘 먹히는데? 경험치는 4만 더 얻으면 되겠네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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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없어질까 제발 제발 어어엌개님 잘 나오는건 좋은데 아 불안해 이게 잘 나와도 불안하네요 야 무기 야 무기잠깐만 아 잠깐만 아 mãe 오빠 구기 어 다행이다 부엌갈 어허허You 어허허헣 어허헣 무기 나와어어헣 어헣허헣 오허헣 얍! 됐다 대가리! 시병타 대박! 실화냐? 와! 근데 진짜 수동이 더 잘 맞아? 해피뉴이어거든? 게임님.. 어? 안돼 내꺼 괜히 나이 먹기 싫어가지고 어? 아니면 진짜 몽총하여서? 수동이는 훨씬 잘 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더 낫다 혹시 모르니 양손에 끼고 있어야 되겠다 어... 이걸 쓰자 아 그때그때 써줘야돼 진짜 이거 진짜 수동이 더 좋을줄 몰랐어 뭐 여러번 알았어요? 몰랐잖아 아 테이프 만들 수 있다 어 나 침대 만들어야지 아 올라갈 수 있을 때 침대 만들어야겠다 아니요 그냥 그냥 할거에요 하다가 어 동전 있나? 좋아 좋아 이거 바로 오빨 몸만 게임 올라가자 그리고 만들 수 있는거 만들어야겠어 바로바로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 만들 수 있어 지금 이거 기타로 해서 전기테이프를 만들잖아 그럼 침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회복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문을 하면 수변중 나쁜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데 게임님 일 감사합니다 야스 수련님 안녕하세요 새복매니 받으세요 샤방샤방샤방 아 네 고마워요 게임님 게임도 새해 복많이 받아요 그거 내일 얘기할라 그랬는데 나 내일 방송하니까 어? 이건 다 게임님이 간다고 해서 그런거야 받아라 게임 대가리 칼팡 대가리 칼팡 이건 다 게임님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일거야 내꺼도 갖고와 대가리 아 아 안돼 그게 와 근데 수동 겁나 잘맞는다 끔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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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다행히 다시 얻었어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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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당 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홀리 쉣 빈첩을 일단 겁나 올려야지 코인 써 돈이 엄청 내려가 사진조각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 한 번에 성공 대가리 대가리 안간다 대가리 대가리 딸이라니까 어딜 때리는 거야 열쇠 우리 열쇠로 못 년 방이 있나? 아까 하나 있었던 것 같다 아닌가? 진짜 이거는 까마귀 뱃대지 칼빵 이러고 해도 되겠다 와 선빵이 실화니?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거? 이거? 이것만 하고 가자 놓치면 안 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너 아직 안 없어졌어 어 어 데스티니 잭판님 안녕하세요 실화야? 거짓말 아닐까? 꿈일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야 잠깐만 물 먹었는데 저게 나오면 말하지마 딱 그 패러디 얘기하고 싶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마라 열받으니까 그 패러디를 정말 짤을 쓰고 싶다 배떼지 칼빵 배떼지 칼빵 배떼지 칼빵 배떼지 칼빵 대가리 한 번 더 원투 쬡쬡쬡쬡쬡 쬡쬡쬡 슈거 차려 쬡쬡 스쳐도 사망 어흥 아 야 동전만 주면 어떡해 야 얘 손에 칼 있는데 저거 좀 뽑아버리지 어 잠깐만요 응급도구 이거 만들 수 있겠다 이거 만들고 쓰자 빨리 써야 돼 이런 거 날아가니까 이게 10번마다 한 번씩 이제 없어지거든요 아까 도망간 놈이구나 응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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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때려 연투 쬡쬡쬡쬡쬡 투투 쬡쬡쬡쬡 대가리 아 야 잠깐만 어디가 쒸 톡 꼈어 거시기 응 거시기 야 거시기인데 왜 자꾸 머리를 때려 거시기 야 거시기가 머리에 있어 얘는 분명 거시기 거시기 하는데 왜 자꾸 내는 머리를 때릴까 알 수 없어 응 어려워 어 워크벤치 레벨을 올릴 수 있네요 이레님 안녕하세요 어허 좋아 먹을 거 들어왔고 원투 쬡쬡 거시기 얘네들 다 거시기가 머리에 있나봐 거시기 자 신문기사 없어 빨리 써버리자 무서우니까 빨리 써버려 잡다한 거 저기 유통기한 지난 후추 같은 거 절대 쓰지 말고 없어질 때까지의 경우의 수로 남겨둡시다 네 미리 해피 뉴이요 이렇게 남겨둬야 돼 그래 저 굴루 같은 거 없어지라고 하고 거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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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거시기 좋아 좋습니다 내려갑시다 여기 거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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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놓쳐 거시기 약점 고자키 아 근데 왜 자꾸 대가리만 때리 아 잠깐만 응급도구 와 살았다 자 대가리 어 죽었어 어 저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 다행이다 대가리 대가리 한 번만 어 잠깐 못 도워뒀어요 뚜까 맞고 다니라고 아직은 아니야 어 이거 만들 수 있다 그래도 일단 아 아 아 키보채 2염맨째 구다사 설마 없어지겠어 이 많은 확률에 수중에 그죠 열쇠 없어졌죠 아 아 야 잠깐만 선빵치 너희놈 쉐기 일로와 오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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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라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대가리 아 잠깐만 나무 없어졌어 나무 아직 두 개 있네요 다행이다 제가 말하면 없어집니다 조용히 얘기하지마 아무것도 얘기하지마 올라가자 네 잘살님 말씀하세요 피게이지 채울거에요 이거 하고 이걸로 채울거요 음식은 요거 만들어서 먹을거야 무기 뭐 괜찮은거 없나 만들 수 있는거 없네 아니야 하려고 했어 무기를 지워야합니다 조용히 혼낭 안돼 야 왼수대기들아 대가리 뉴레벨 뉴레벨 오케이 아 대가리 대가리 거시기 거시기 다시 한번 거시기 킥 우와 통조림 나왔어 완제품 빨리 먹어두고 중독은 안되니까 내려갑시다 이제 이것도 얼마나 남았네 신비한 장치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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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제약을 해서 먹읍시다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만들 수 있는게 아직까진 없네요 침대가 제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문이랑 대가리 나를 저주하는 시청자 대가리 안 돼 더 쭙쭙 대가리 한 번 더 대가리 난 죽지 않아 난 강하니까 대가리 왜 한 번 더 얘기해보시지 내가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때려주겠어 아싸 정숙자 대가리 아이씨 정숙자 대가리 쭙쭙 정숙자한테 더 어디 한 번 더 개겨보시죠 또 이렇게 뻗을 거면서 말이야 한 번 더 정숙자 대가리 추가 차례 대가리 아 너 집 아파 아프다고요 아프다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프다고 개똥아 와 뭐야 무슨 템페러 파라다이스요 응급도구 만들게 없네 원장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를 응원해야지 오 대박 좋아 다시 어 이거 신비한 장치 어 뭐 올라갔어? 못 봤는데 저 이거 명중 올라간 건가? 고구맹이님 안녕하세요 안 아닌데 머시중학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들 새해 복 빵 한 대도 어 새해 복 못 받으셨네 나만 새해 복 받았네 아 불쌍해 여러분들 왔어 써둔거 없어졌고 어 잠깐만 뭔가 먹었는데 여하튼 추천하느라 하신 분들 추천하시면 부탁드릴게요 파이프 파이프를 한번 해볼까 내께 좀 더 나은 것 같아 올라가자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문부터 만들자 아니야 못을 만들고요 지금 못을 이렇게 만들고 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악몽을 꿀 확률이 적어집니다 흠 어 이왕 올라온 김에 한번 수면치하고 갈게요 옷을 만들고요 아니야 벗어 가지고 많이 하겠 과연 그럴까 요즘 대마대 다들 너무 안 하던데 경험치도 넣었어 나무는 아무것도 안 주네요 허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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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은 시참은 잘 안 할 거예요 아이나이드님 매니아틱님 안녕하세요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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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봐봐 대가리 아니야 무기 여분이 많아서 괜찮아 근데 일단 올라갈게요 왜냐면 파밍은 다 해야 돼서 대가리 어딜 감히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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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소형 응급도구 얻었습니다 응급도구 하아 흥 회복템은 얻자마자 바로 쓸거지롱 흥 흥흥 흥 흥 흥 어 야 야 브이아이피 카드 야 브이아이피 카드 흥 흥 흥 토끼 메뉴 아니야 시명타 실화 흥 흥 흥 흥 흥 흥 아 무기 다시 먹었고 파이프 흥 흥 아 근데 잠깐만 브이아이피 카드 흥 흥 흥 아싸 아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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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흥 흥 흥 흥 아 근데 이찬경님 안녕하세요 주차 추천점 누르고 올게요 엉? 어디를? 흥 흥 한달귀 우연님 안녕하세요 흥 흥 흥 아 뭔가 빠루 같은게 하나 없어 흥 흥 네 안녕히 계세요 고객님 흥 흥 저번에는 못 이기겠다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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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VIP카드 세뱄어 좋아 아아 안녕히 계세요 아 내 우유 아 이렇게 썩은 것도 많은데요 하필 아아 밀크쉐이크 음 일단 만들어 놓자 뭐 정석자 대가리 이 나쁜 놈 뭘 없애라 그래 좋아 꼬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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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71층 무섭섬당 대가리 아 너 집 잠깐만 나 파이프 있는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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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 파이프 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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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잼 응 안돼 어딜 도망가 아아 놔 아 벽돌 사라짐 아 잠깐만 아 흠흠 어 고쳐 오케이 어 붕대 없어짐 치명타 아 어 놓침 안돼 한대도 아 잠깐만 아 야 도망갈거면 날 왜 패고 갔어 헐 응급도구 좋습니다 아 그나마 이게 진짜 근근히 살아가는 기분인데 V.I.P.Y.R V.I.P.Y.R V.I.P.Y.R.M 에서 키친을 올릴까 V.I.P.Y.R V.I.R V.I.R 이거 제작 음식 엄청 만들 수 있다 이제 와 야챗수프는 처음 만들어봐 이거 나중에 하고 이러고 좀만 자자 허니님 안녕하세요 겨꿀 좋아 잠을 또 잡시다 오 경험치 업 레벨 업 속도 필요 없는데 지금 민첩 올리면 되는데 그냥 아 랜덤박스 과연 따라라라따 맞】 자, 쳐자 헐 아, 안 돼, 내 독이야 안 돼, 내 독이야 아, 내 독이야 없어졌어 내 독이야 해독재, 해독재 너 일로와 내 지금 무기가 엄청 없어요 이제 쟤 죽이고 앗싸, 썩은 무기 아, 썩은 거 이제 얘 죽여도 돼 에잇, 디젓 아, 야매태 디젓 어? 대박, 나 중독 안 입음 야, 너 문 잠가 놓고 있었니? 아, 이거 폼게임으로도 있어요? 어, 그렇구나 몰랐어 도망가보자 네가 거기서 거기지 부아피아 잠깐만 이거를 만들려면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아, 지금 올라가도 되겠다 아, 유료예요 고객님 팔을 잘라 드릴까요? 튀어 잘못했어요, 내가 아, 초콜릿 없어짐 서럽다, 서러워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이제 난 악몽 꿀 확률이 거의 없어 루펑님 안녕하세요 이제 나는 악몽 꿀 확률은 거의 없고 보자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또 어떡하지? 아, 머리를 지금 엄청 잘 쓰면서 해야 돼 이제 빵 빵을 뭐 만들 거 없고 무기 무기 엄서 아, 잠깐만 다시 해줘 폼게임이가 이거 폼게임은 아닌데 나는 저는 폼게임 아니에요 근데 폼게임은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좀 자고 갑시다 그냥 쏘쏘하게 한 하룻밤 잤고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자면 90까지는 가겠다 워 엄청 많이 올라갔어 액박이랑 폰도 나온다고요? 왜지? 아네 나 무기가 없는데 대가리 노침잼 대... 아 잠깐만 아 지금 딜교 타임 아 잠깐만 뭐지 이 딜교 타임은 아 아 뒤져 추가 차례 뒤져 야맷 야맷 내가 이렇게 자꾸 놓쳐 야 놓침잼만 안하면 된다 좋아 아 근데 지금 치료 키트 이거 필요가 없는데 아하하 진통제 나갔어 네 수동은 확률이 괜찮은거 같아요 해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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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도망갔어 이제 명품백안에 그거라니 아 저분들은 아직 제가 상대하기엔 무기가 좋지 않은데 수동으로 패 수동으로 패 힘내봤자지 내가 거시기 사막 다행히 이리와 이리와 어디 누가 토끼라 누가 토끼래 꺼져 누가 토끼래 뒤져 아 안 뒤져 왜 스태프 얻고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거지 시청자를 불신하고 있다 어 어 비 어 만들고 날아가는거죠 내 저럴 줄 알았어 악랄한 자들 대가리 게르노기 대가리 어 술 동작 아 나 어디에 뭐 있는지 안 써놨는데 귀찮아서 지금 아 오빠 안녕하세요 거기 계세요 의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노침잼 대가리 머리 뽀개 내 직업은 뚝배기부래 이코 어 손도끼 괜찮은건가 뭐가 더 세지 어 이게 더 세 손도끼가 혹시 모르니 예비용으로 파이크 파이 푸 열쇠를 열었어 아 손도끼 꺼네 일로와 대가리 뚝배기 브레이커 네 50턴 이후 사명하는거에요 뚝배기 브레이커 뚝배기 브레이커 여러분들은 트러블 베이커 나는 뚝배기 브레이커 어허 자 자 자 이번엔 뭘까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다따따따따따따 다다따따따 다다따 대가리 아야 대가리 일로와 둬 대가리 정숙자 대가리 뒤져라 뒤지라고 어딜 감히 지메욕 제 손을 없어지게 돼 빨리 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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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발라 먹어 빨리 빵에 버터 발라 먹어 미쳤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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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몇 층에 뭐가 있었지 아씨 꽝 한 번 더 죽을래 안 올 건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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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성님 대가리 현성님 한 번 더 대가리 한 번 더 대가리 맞아라 대가리도 맞아라 한 번 더 맞아라 아이씨 현성님 대가리 뽀개버려 뚝배기 브레이커 아싸 어딨었어 또 야 너냐 64층 기억한다 왜 또 어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어 안티의 봇이시지 일로와 뚝배기 브레이커 뚝배기 뽀가 하 배터리를 잃어서 미쳤나봐 너도 뚝배기 일로와 뚝배기 뚝배기 아 왜 놓지 아 근데 그 기억하는 분 없어요? 그거요? 그거 그 자판기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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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판기 그 이 동전이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라도 그냥 소비 하고싶 Kayn한데 무기가 진짜 안나온다 클났네 이제 슬슬 무기 좋은 거 만들어야 할텐데 갯뚱같은 소리야 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학가님 안녕하세요 아 그거 언제 보냐고 개똥몽총이야 아싸 썩은거 없어짐 아니 나무 뿌개놓고 대가리 서로 놓치면 잼 대가리 대가리 우와 대박 연속 세번도 때리네 막 누르면 두번도 때려 이거 봐 짱이지 봤어요? 막 누르면 두번도 때려 왜 아 본인같아서 마음이 쓰이시나요? 죽어라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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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처음 봐 초콜렛파이 먹어야지 대박이다 전비들 친구예요 군대 뭐 뭐 뭐 뭐 뭐 뭐 주라고 야 고쳐야겠다 고 쳐 음식 커피 철을 아 철이 많이 없는데 걸레만 많은데 고객님 팔 좀 잘라드릴게요 아파 죽겠네 일로와 일로와 이거는 근데 수도 이거는 이게 편하다 이거는 아 아파 와 나 죽을 뻔했어 아 나 죽을 뻔했어 도망가 음식 해 먹어야지 자 잠자 잠자 아 쇼바님 안녕하세요 아 네 두개 감사합니다 배고픔이 30인 없었어 네 두개 감사합니다 배고픔 60 올라감 아 10 올라감 좋아 한번만 더 자자 아 한번만 더 자도 되겠는데